오늘은 여러분께 싱글벙글 여자들의 동맹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간베스트와 여성시대는 동급이고 덕후와 펜코는 동급이라는 관계 정도는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하는 짓이 동급이라는 건 아니고 대중들의 인식 정도가 비슷하다는 소리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여성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덕후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이슈로 나라가 좌우로 나뉘었던 시절. 여성시대에서는 덕후하는 여자들은 덕조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덕후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덕후에서도 아무리 쓰레기 짓을 해도 여성시대가 대신 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여시 탱커들 고맙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었죠. 실제로 여성시대와 덕후는 마치 한몸처럼 움직였고 여시 착하다 의리쩐다 여시 든든하다라는 말을 하며 둘 사이는 그 누구보다 단단해 보였죠.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만난 적 없고 연락도 하지 않으며 만날 생각도 없지만 인스타에서 깨악 우리 언제 만나 우리 빨리 만나자 넌 이쁘다 라고 호들갑을 떠는 여자들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겁니다. 2022년 여초 커뮤니티끼리 연대를 해야 한다 하트병병을 날리던 이 두 커뮤니티. 덕후랑 사이 엄청 안 좋았는데 이제 서로 의하는 거 너무 훈훈하잖아 라고 말하던 여시와 덕후. 2023년 기준으로 여성시대는 덕후를 향해 덕후 나이대 존나 높은 것 같다 라는 여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인 나이 공격을 하고 있으며 덕후 나이대 대박이다 중학교 때 서태지 소방차 r.e.f가 데뷔했다네 라는 식으로 은근히 돌려서 덕후는 아줌마 사이트라는 말을 하게 되죠. 커뮤니티 중에 덕후가 나이 제일 많은 걸로 통계봤어 라는 말을 하며 은근하게 덕후를 욕하는 여성시대 회원들. 뭔가 이상하죠. 분명 여초끼리 연대하고 평생 가자고 복사꽃 아래에서 도원결의를 맺었지만 어째선지 여성시대는 덕후를 향해 나이 많은 아줌마라 놀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덕후는 어떻게 여성시대를 생각할까요. 2023년 기준 여성시대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점이라는 글을 보면 여성시대 부루의 명짤 여성시대를 지키는 게 대한민국 지키는 거고 여시 분열은 대한민국 분열이다. 여시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대한민국 못 잃어라는 이 짤방을 조롱하며 여성시대는 서치방지용 용어를 사용하며 나이 어린 남자와 만나는 법을 공유하던 곳이다 더러운 여시. 여시 애들은 자아가 비대하다 커뮤니티에 자아일탁을 많이 해서 여시 욕을 먹으면 발끈한다. 현실에서 여시하는 애들은 이마에 여시라고 써있었으면 좋겠어. 여시하는 애들은 사고방식이 다 저러더라 여성시대가 진리인 줄 알고 본인들이 깨어있는 정의의 사도 개념인 지식인 줄 알아. 라는 말을 하면서 덕후 역시 여성시대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죠. 2022년에는 덕쪽이 어쩌구 여시탱커 어쩌구 서로를 향한 애정을 과감하게 드러냈지만 2023년 현시점 두 커뮤니티는 또 다시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지하철에 군인 앉아있는 게 띄꺼워서 문자 민원 넣었어 라는 여성시대 글을 덕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군인이 왜 앉아있어요. 고객님 군인들도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군인은 왜 앉지 못하죠. 라는 말에 여성시대 회원들은 지금 상담하는 분 성함 알려달라 라는 진상짓을 하죠. 그리고 우리 여성시대 회원들은 군인은 열차에 매달려서 가야하고 뛰어다녀야 한다. 행군도 인천공항에서 무빙워크로 해라 아주 군인이 열차도 타고 다니고 편하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성시대를 보고 덕후에서는 쟤들 일상생활에서도 못된 마음이 티가 나고 조선족 드글거린다. 여시답다 쓰레기 커뮤니티 여시가 여시했네. 라는 반응으로 여성시대를 욕하는 데슬 800개를 쏟아내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 때문에 또 다시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죠. 정리하자면 여성시대는 갱생이 불가능한 인간들이고 덕후는 그나마 쥐똥만큼의 자정능력은 있다는 차이점입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쟤들 지금 저런 문제 때문에 또 다시 싸움이 난 겁니다. 같은 목표가 있을 때는 덮어두고 친한 척하지만 그 목표가 실패로 돌아가자 다시 서로를 욕하고 헐뜯는 모습. 그야말로 여초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덕후와 여성시대의 관계였습니다. 삼국지 뺨 때리는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난방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들 연대 너무 멋있고 감동이잖아. 여자들 연대 너무 멋있고 감동이잖아.